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한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바이러스의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계속해서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교수 수사에는 10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며 나경원 자녀의 입학 비리 10번을 고소해도 움직이지 않았고 6천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90% 이상이 신천지 신도와 그의 관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대해서는 유독 너무나 조용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고발권들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 제4조 검찰의 직무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이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발인 김은진 직무유기 윤석열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신천지 강제수사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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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